이번 영상은 온습도 변화 장치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리즈에서 sub과 pub을 통해서 여러가지 내용을 진행해봤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과 Firebase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웹사이트로 현재 우리 집에 온도를 실시간으로 출력해주는 내용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구성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즈베리파이에서 온습도 데이터를 받아서 gcp, 우리가 sub과 pub을 이용했던 IoT 코어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이후에 Firebase로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누적시켜 저장하여 웹으로 표현될 수도 있게 하며 핸드폰과 노트북으로도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Firebase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요. Firebase라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인증이나 저장소,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gcp에 속해지는 않지만 유사한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다면 별도의 인프라 구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를 만드는데 소요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부가적인 금액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또한 각종 서비스 이슈에 대한 분석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이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전에 실시간 시스템 정보 대시보드에서 이용했던 MySQL 정도가 있는데요. 이 Firebase는 그보다 조금 더 간편화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 구조는 간단하고 직관적인 구조를 띄고 있어서 누구나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컬렉션이라는 폴더에 도큐먼트라는 하나의 분류로 이루어져 있고 이 안에는 데이터가 들어있게 됩니다. 이게 파이어베이스의 구조이고요. 매우 간단합니다. 폴더에 도큐먼트에 데이터가 들어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다음에 세팅을 진행해 줘야 하는데요. 다음에 링크로 이동하시면 이렇게 사진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 프로젝트명을 라즈베리 파이로 입력해 주고 애널리틱스 사용으로 설정하여 계속을 진행합니다. 애널리틱스는 이제 여러가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A, B 테스팅,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사용자 등 여러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같은 개념으로 기본 설정인 사용으로 세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틱스 계정은 이렇게 디폴트, 아카운트, 파이어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클릭해 주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선택 가능한 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리소스 프로비저닝 생성하는데 한 3분 정도 걸리니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가 생성이 완료되고 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는데요. 우리는 여기 있는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용하려는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총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려는 파이어스토어 그리고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두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리얼타임베이스는 빠르고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고요. 파이어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로 MySQL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파이어스토어 들어갈 거고요. 들어가고 나서 파이어스토어 사용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게 됩니다. 이제 프로덕션 모드와 테스트 모드가 존재하는데 프로덕션 모드로 설정하게 되면 우리가 이 룰을 그러니까 방화벽 같은 개념이죠. 이 룰을 변경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테스트 모드로 시작하게 되면 2021년 2월 2일 우리가 생성한 날짜부터 한 한 달 정도 우리가 읽고 쓸 수 있게 자동으로 모두 허용하는 건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테스트 모드로 설정하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가 되게 됐고요. 여기서 컬렉션 시작을 눌러주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적인 데이터를 넣어서 파이썬에서 어떻게 불러오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컬렉션이라는 컬렉션 이름을 지어주고요. 테스트 도큐먼트라는 문서 아이디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필드에는 first, string, string, second, number, 0, third, full, true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 각각의 필드들은 여기 있는 플러스 모양 버튼을 눌러서 추가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세 개의 필드를 추가합니다. 추가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진행해 볼 건데요. import-firebase-admin, from-firebase-admin-import-credential, from-firebase-admin-import-firestore 이렇게 세 가지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카드에 우리가 다운받았던 서비스 아카운트 제이선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파이어 스토리지 진행할 때 사용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불러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불러오면 파이어베이스 연결할 공간을 생성해 주고 DB로 어디에 저장할지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가져올 위치를 선정해 줘야 하는데요. doc-ref라는 변수의 DB 컬렉션으로 테스트 컬렉션의 도큐먼트, 테스트 도큐먼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이렇게 경로가 지정이 되게 되면 이제 doc-ref-get로 이 doc라는 변수의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두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c-to-dict, to-dict를 붙이는 이유는 구글 파이어 스토어가 dict라는 형태로 데이터를 반환하기 때문에 to-dict를 붙여주어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된 내용을 살펴보면 first-string, third-true, second-0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넣었던 데이터들이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는 온습도의 데이터를 파이어 스토어에 저장을 해봐야 합니다. 다음에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PIO 18번 핀에 DHT11 데이터 핀을 연결해 줍니다. 여기다 연결해 주고요. 나머지 3V3V와 GND 이렇게 세 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한 개의 함수를 만들 건데요. 함수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A에 우리가 1이나 2, 여러 가지 숫자를 넣었습니다. 들어간 숫자는 곱하기 2를 통해서 1을 넣었을 땐 2가 나오게 되고 2를 넣었을 땐 4가 나오는 그러한 내용을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넣는 데이터에 따라서 동일한 작업을 하지만 결과물이 달라지는 그런 것을 함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getDHT11 그리고 DHTDevice 이거는 우리가 DHT를 사용할 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온습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getDHT11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DHTDevice라는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게 구성을 합니다. 이후 프린트 스타트를 통해서 각 받아온 데이터를 순서대로 넣어주고 출력까지 진행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DHT11을 할 때 설명드렸던 내용이라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유닉스라는 곳에 인트 형태로 타임, MKTime, DateTime과 DateTime의 Today, TimeTuple 이 형태를 적어주는데요. 현재 시각을 데이터 타임 튜플로 변경하여 숫자 형태로 유닉스라는 곳에 저장하려고 합니다. 이 유닉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지금 현재 시각을 숫자로 저장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유닉스 타임이라고 일반적인 UST, 우리가 사용하는 14시 16분 이런 것과 다르게 숫자로만 구성된 시간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데이터를 사용해 볼 것이고요. 프린트 유닉스가 출력 후에 데이터베이스에 파이어 스토어 클라이언트를 연결해 줍니다. 클라이언트와 연결이 되고 나면은 DOC, REF로 DB 컬렉션에 우리가 어디에 데이터를 저장할 건지 작성해 주는데요. 데이터라는 곳에 도키먼트 유닉스,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유닉스를 STR, 이 유닉스는 지금 현재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STR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문자열로 바꿔줘야 하고요. 그리고 이 경로에 우리가 넣을 데이터를 저장해 줍니다. 데이터라는 변수로 퓨매니티, 습도, 템피터리, 온도, 타임스탬프, 유닉스, 이거 시간을 넣어서 DOC, REF, 점프셋, 그리고 데이터를 하게 되면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이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의 유닉스 경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다음에 프린트 서셋스를 통해서 잘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후에 우리는 이제 DHT11 데이터를 받으면은 그 DHT11 데이터를 파이어베이스에 넣는 내용을 수행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온습도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GCP, 우리가 아까 IoT 코어 연동할 때 사용했던 코드와 결합을 해 줘야 합니다. 다음의 내용, GCP 코드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try, 위쪽에다 적어줄 거고요. 우리가 DHT11 사용할 때처럼 이런 식으로 18번 핀으로 DHT11 데이터를 받아올 것이다. 라고 작성합니다. 그럼 DHT device라는 변수에 온습도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되고요. if not, firebase admin, apps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GCP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전 연결을 통해서 파이어베이스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어베이스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 내용들을 수행하지 않고 바로 아래 있는 내용 수행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내용 수행하도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 내용 수행해 줘야 클라이언트와 연결 가능하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으면 연결 안 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연결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다음에는 schedule every 20 seconds to get DHT11의 DHT device 이 내용을 적어줄 건데요. 이 내용은 schedule이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20초에 한 번씩 동작할 수 있게 코드를 적어주는 것입니다. 20초에 한 번씩 get DHT11 함수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이 함수죠. 이 함수를 불러오는데 인자 값으로 온도와 습도가 저장된 DHT device 내용 넣도록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하고 나면은 schedule이 20초에 한 번씩 동작되도록 다음 후에 내용 적어줘야 합니다. run padding로 schedule 내용 적어주면 20초에 한 번씩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모두 작성해 준 다음에 다음의 내용 설치해 주셔야 하는데요. 파호 mqtt 그리고 다음의 내용 DHT11 파이어베이스 이렇게 4개 설치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버추얼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의 내용들을 설치를 했지만 버추얼 파이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버추얼 파이썬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리눅스 파이썬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 우리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설치를 완료한 다음에는 우리는 플라스크 파이썬에서 웹을 동작시킬 수 있는 모듈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mkdir 플라스크, cd 플라스크, mkdir 템플릿과 스태틱 폴더 이렇게 두 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크 폴더를 한 개 만들어서 이 안에 템플릿과 스태틱 폴더 한 개씩 넣어주는 형태이죠. 이는 웹 파일들, 그러니까 플라스크를 통해서 웹을 구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구조로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완료되었으면 다음과 같이 cd7.6 라스트 프로젝트 플라스크의 내용들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라스트 어플리케이션 파이 코드를 어플리케이션 파이로 라스트 인덱스.html 코드를 인덱스.html로 두 개의 명령어로 이름과 위치 이동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파이썬 3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실행하게 되면 다음처럼 서비스 플라스크 앱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러닝온 HTTP 0.0.0의 80번 포트로 열렸다는 내용이 표시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192.128.0.150에 들어가거나 라즈베리파이에서 127.0.0.1로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접근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dht11의 온도가 기록된 채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 7일에 20시 30분 1월 7일에 21시 18분 1월 8일에 2시 44분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띄엄띄엄 체크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실행해 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온도와 습도가 지속적으로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이전에 발급받은 도메인으로 외부에서 접근하면 보임으로 언제 어디서든 집 내부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데이터 내용을 눌러서 보고 싶은 데이터만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으며 이 왼쪽 상단의 메뉴를 눌러서 이미지로 현재 그래프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추가적으로 동작 알림위를 구성해 줘야 하는데요. 온스토 센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그래프를 보고 몇 분 동안 지금 동작하지 않았구나 정도를 파악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그러면 온스토 데이터를 보여주는 웹사이트에서 계속 눈으로 보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송된 센서 값이 30분에 1개씩 오지 않는다면 이 메일로 알람이 전송되도록 주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가 동작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구성할 거고요. 클라우드의 IoT 코어에 클라우드 펍섭 우리가 아까 구성한 내용이죠. 여기서 다음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추가하여 우리가 이메일로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메뉴의 작업에 모니터링으로 들어가서 계율을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합니다. 약 2분 동안 작업 공간을 생성하며 잠시 기다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구축한 펍과 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거나 gcp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축이 가능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업타임 아니면 전반적인 상태 추세 파악 문제 예방 등에 많이 사용되며 모니터링 오버헤드도 감소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리소스를 자동으로 발견하고 모니터링을 제공하기 때문에 gcp의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에 매우 편리한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림 채널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모니터링에 이렇게 워크스페이스 우리의 프로젝트죠.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나면 여기에 알림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알림에 들어가셔서 add in notification 채널 그러니까 알림이 어디로 연락을 할지 알림이 어디로 전송이 될지 내용을 선택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메일로 연결할 거기 때문에 이메일 선택하셔서 add due 눌러주시면 이메일 주소와 이름 표시하기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이메일 채널은 우리가 집에 ght11의 데이터를 받아오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이메일에 데이터를 전송할 거기 때문에 home.dht11이라는 이름으로 작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인증 없이 이메일만 작성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후에 알림을 보낼 조건을 생성해야 되는데요. create.please 해당 내용 들어가시면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상단에서는 target 우리가 어떤 내용을 데이터로 삼을 것이냐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pubsub.rightsubscription.partition을 선택하고 subscription에 cent, quarter byte 들어오는 byte의 양이죠. 이 내용을 선택해서 우리가 데이터로 이 내용이 30분마다 안 오면 알람이 오도록 구성하려고 합니다. 30분마다 데이터가 0.8보다 낮거나 같다면 알람이 오도록 구성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대로 설정을 해주시고 add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0.8의 데이터는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나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라즈베리파이가 원수도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불러올 때랑 소스코드를 멈춰놓고 잠시 한 30분 정도 멈춰놨을 때 숫자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 숫자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0.8까지 떨어지길래 0.8로 설정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끊는 다음에 아래 순서대로 알람 내용을 세팅합니다. 우리가 알람으로 어떤 데이터를 확인할지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어디로 알람을 보낼 것인지 설정해줘야 되는데요. 우리는 아까 이메일 채널인 홈 DHT11 선택해 주도록 하겠고요. What are the steps fixed the issue? 어떤 이슈인지 알림 이름은 그냥 동일하게 홈 DHT11로 하고 지금 우리는 해당 알람이 오면 그냥 라즈베리파이에 센서가 동작하지 않구나 정도만 이해할 거기 때문에 문서에는 아무 내용도 적어주지 않고 세이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이썬 코드 종료 시 한 30분 후에 다음에 알람이 올 텐데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뭐 이런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알람이 이메일에 전송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온수도 변화 장치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온수도 외에도 여러가지 센서들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내용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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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